성령 강림 오늘 보혜사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한 것은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변호사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된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나가시는 성령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시는 성령이란 그런 의미 보혜사 성령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후 첫 번째 주일에 부활했으니까 그로부터 7번째 되는 주일 오순절입니다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주일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말씀을 대세김질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된 날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예수님 약속도로 보혜성령이 임하셨는데 2절 읽어보세요 2절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예 홀련히 홀련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입니다 약속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사역의 분담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을 오셔가지고 십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완성시켜준 진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택한 백성을 불러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순종시켜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역할을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다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 전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부 성경대로 돼 성경대로 또 4등 1장 4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 전에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4등 1장 12절 14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기 때문에 죽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 위험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곳에 모여가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때가 됨에 오늘 여기 보니까 약속대로 보호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먼저는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인 동시에 하늘로부터 임했다 출척하늘이에요 속화되지 않은 세상 속화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 성령께서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오신 분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성령님의 본질과 사액의 상태를 보여준 표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성령님의 본질과 사액의 상태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 성령님이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런데 바람으로 표현해요 바람 성령의 강림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요한복음 3장 8자로 보니까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람이 누구의 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대통령이 동쪽으로 부르라 서쪽으로 부르라 하지 않잖아요 이미로 막 부는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바람 같은 역사라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구의 의에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지요 바람이 없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바람이 있으면 눈에 보았느냐 하면 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느냐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계심을 뭐로 하느냐 바람처럼 이루어오는 결과를 보고 또 역사하는 면을 보고 한다 그 말 바람 그렇잖아요 바람이 우리가 노래 듣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산에 올라가느라 얼마나 덥고 땀이 차악 나는데 산상에 올라가느라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 아이고 시원하다 한결같이 모두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까 바람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바람이 우리 살갓을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먼지를 일으킨다 나뭇가지를 흔든다 전부 바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령께서 분명히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호로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성교해 보니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든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역사를 성령이 합니다 말씀과 살린다 그랬잖아요 살아난 영혼 또 거기다가 에베스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선물 줍니다 믿어지는 거죠 분명히 과거에는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구조로 믿어지지 않고 천국도 안 믿어졌습니다 봤나 봤나 보여달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안 믿으세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조로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고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데 또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잘 믿어지더라고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 숨 쉬는 걸 보니까 숨 쉬고 숨 쉬며 사는 걸 보면 공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어지겠어요 2000년에 오셨다가 천국 가신 분인데 눈에 봤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믿어지거든요 나누리 십자들려 죽어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전 믿어지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거든요 누가 믿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중생한 자라고 하면 정말 기쁨으로 나옵니다 변화가 해요 변화 또 변하게 일어나요 전에는 그렇게 담배가 좋았는데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담배가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뚝뚝 끊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옛 사람으로 살 때는 못되게 살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의 새로운 사람 되어버렸어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입니다 그래서 변화 받도록 하는 거죠 변화의 새로운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보고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느냐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성령께서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표상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다 불은 뭡니까 불은 역할은 뜨겁게 뜨겁게 역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태우는 겁니다 먼저는 뜨거운 역사 뜨겁다니까 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금 24장 32절 읽어보세요 누가 보금 24장 32절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줬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풀어주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에 뜨거웠다 마음이 뜨겁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느냐 뜨겁다는 거 그만큼 가치의 감동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으로 뜨겁게 만드느냐 첫째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전에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진리 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사모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내게 무슨 말씀 주실까 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순종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말씀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본양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일해가지고 아이고 이상하다 이쪽도 뜨거워 저쪽도 뜨겁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운 인도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 감동하게 하시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같은 성령으로 보면 죄의 사함 죄를 다 용서해주는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있어요 죄를 태우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세 번째는 표상이 혀같은 성령이다 성령님이 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혀같은 성령이라면 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 특별히 뭐냐면 이 말 말하게 하잖아요 또 맛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와 속에 와 계셔서 역사하고 역사를 따라가면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 좋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말씀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들어도 그전 전부 단맛이 없어요 그리고 보금 전파의 능력 현안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전에는 말 제대로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시원한 말이 나오고 능력의 말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너무 신기하다 그만 여러분 제자들 보라고 제자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불러가지고 사실은 학적으로는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불통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 번 외쳐서 3천명 5천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가 재미있어요 아이고 나 전도 못하면 난 말 못합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할 것을 그때 가면 말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금을 전해보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전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많은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알려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서 전하다 보면 시원하게 힘이 나요 하참 전하다 보면 힘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사람 영접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기뻐가지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전도 갔다 와서 전부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귀신도 도망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전도를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 뭐냐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도하면요 아주 힘이 납니다 처음에는 막 좀 이상하죠 인간의 생각 때문에 시 이상하지만 하다 보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혀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맛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고 믿음의 맛을 알고 또 이 보금 전파의 능력 이 말의 은사를 준다 그 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 또 해서예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성령은 성령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갈라진다는 뭐냐면 구별을 시키는 구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모든 걸 성령에서 갈라놓습니다 진리와 비지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지혜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비진리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이달 안에 안 끌려갑니다 왜 이달 안에 끌려가가지고 그 모든 아까운 인생을 망가뜨렸냐 하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래요 정말 성령께서는 진리의 가운 인도다 진리의 가운데로 분명 진리의 성리라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가운 인도한다 진리와 비지를 구별 못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보면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분명히 분별합니다 정말 성령의 말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말씀 인도를 받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단들보다 이단들 접근해 와가지고 제일 첫째 뭐냐면 사탄의 증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짓말 시킵니다 거짓말 시킵니다 벌써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즘 현실에 교회 잘못되었고 목사님 말을 잘못되었고 전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여기 왔다 가지 말고 비밀으로 비밀 전부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구별시켜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신분인본주의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성령의 역사 충만함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또 세상운동과 천국운동 요즘 기독당 운동하는 기독당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경교가 세력화할 때는 분명히 겉잡을 타락했어요 피팍을 받을 때의 교회가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엄청나게 교회가 타락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독교당에 우리 개혁한다 정치를 개혁한다 어름도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같이 뒹굴해가지고 안 됩니다 신분주의, 인본주의, 세상운동과 천국운동 분명히 갈라놓아야 됩니다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세상은 세상사람 맡겨야지 우리는 천국운동하기 바쁜데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거가 속된 거 성령님께서 전부 갈라놓습니다 또 구별할 수 있는 시혜를 주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표상들은 성령님의 본질 사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상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로로서를 바로하고 경관한 이름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 각사람 위에 임했다 3절 읽고 3절 다시 읽고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사람 위에 임하니 전부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여러 사람 단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해 계시지만 모든 개개인이 임해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중산 영혼과 함께 계시는 성령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 찬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구원의 개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개인 관계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전부 각각에 임해 가지고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여기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임하여 있던이 떠나잖아요 성령께서 왔다가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 계시되죠 계시나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되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꼴을 보고 탄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가자들 오니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쁘게 앉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전부 비춰준다 하면 어떨까 숨김없이 생각 전부 비춰준다 하면 얼굴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성녀도 있어요 성자 성녀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얼굴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세세히 다 아시잖아요 너무 탄심해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라고 탄식하면서 야 이거 뭐 우리 자신 봐도 얼마나 한심한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 주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전부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안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믿게 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이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얼마나 좋으신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절도 보세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원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원으로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람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온전히 받아서 계속하기 참 힘듭니다 어느 순간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또 약해져 버려요 충만한 가운데 가지 못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순종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내게 해당하는 말씀 순종이죠 그렇지만은 항상 100% 순종 못한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또 순종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 약하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말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이 귀한 법을 어느 나라에서도 금할 법으로 금하지 않다 그랬어요 누가 싫어하게 성령의 9가지를 전부 좋아하잖아요 아마 북한에 가서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죽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도록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주변 사람에게 칭찬 듣고 박수를 받는 거지 절대로 손가락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의 무슨 물처럼 양처럼이 아닙니다 성인도를 잘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위를 성수해라 예 형제 사랑해라 예 전부 순종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참말하는 거예요 진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라 예 남편들아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예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순복해라 예 형제 서로 우위해라 예 남을 대잡아라 예 전부 예 그렇게 살면은 뭐 천국이 천국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온전히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다가 순종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자라나는 거예요 아예 순종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했다 다른 방언 다른 방언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언에도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알지 못하는 이 언어 말 고린전서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번뇌의 성경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혼란해 가지고 이 모든 은사라는 것은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절대로 무질사하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4장에 사도방을 집어서 택명하기를 하나님이 왜 어지러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치지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어지러움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방언한다고 난리가 떠들어가지고 온통 교회에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많이 그게 전부 바람이 같아요 바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나오면 더 많은 바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방언을 못 받았대요 그 시기에 방언이죠 그래서 다 방언에 떠드는 거예요 다 방언한다고 떠드는 거예요 장로님 방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방언도 못한 장로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번뇌고론조심의당을 보면 다 방언하겠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다 통용하는 은사를 받겠느냐 다 병의 은사를 받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 뭐예요 믿음 또 병고신 은사 다 하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권조사의 성경 보면 어떤 얘기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 우리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눠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다 받아야 된다고 다 받아야 된다고 성경 다 아니라 그랬는데 이 성경으로 가르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만약에 모르는 방언 받았다면 성경들 통용권 있으면 통용 한번 받아보아라 요즘 통용권이 없어요 저마다 방언한다고 떠들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본 사람들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방언을 받았다 진짜 방언인지 정말 진짜 방언인지 통용하는 사람 받아 봐야 돼요 통용관도 엉터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방언을 받았으면 고린도 14절 27절 28절 말씀대로 교회하려 그러면 통용관을 세워가지고 두세 사람 차례대로 방언하고 통용을 해서 모두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와 및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서 남한테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해야 되고 교회 전체 위기돼야 돼요 절대로 질서를 혼란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륜 도덕도 그런데 남한테 피해주지 않잖아요 권유전서 14절에 말해서 다 방언하면 믿지 않은 사람을 믿어 없는 사람을 오면 미치도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명문을 해서 손에 들려줬는데도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오직하면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 방언 못한다 얼마나 야든해가지고 방언하려고 하면 미치는 게 미쳐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막 참을 끼얹어가지고 떨면서도 방언 배우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배우게 만들고 이게 무슨 성경님 그렇게 선사 주었어요 사도시대 뭐라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었어요 성경의 원리들 하면 모든 게 간단하고 질서가 정연한데 자꾸 성경을 떠나다 보니 혼란스러워지고 욕을 먹고 이방대 욕을 먹고 말이죠 성경들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원리 원칙이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욕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외국말 오늘 여기 본문은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인데 희한하게도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금을 전하는데 여기에 여러 지방사람이 운영해서 오순절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모여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록된 걸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15개국 5개 지방에서 15개국 여러 지방의 말의 언어가 다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수 역사예요 성의의 특수 역사예요 왜냐하면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거 아주 기회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쌓을 때이고 성경말씀 기록할 때 아닙니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금을 주어가지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말 못 배웠어요 베드로가 무슨 외국말을 할 줄 압니까 자기는 나라밖에 못 모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하니까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수 역사입니다 특별 역사 하나님의 보금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본국으로 지방을 흩어져가지고 보금 전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방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아주 듣지 못했던 아주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세방언 그리고 7절로 8절 한 거 7절로 8절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모두가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는데 9절로 11절로 15개 지방 사람들 나라도 있지만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도 보면 있습니다 12절로 13절로 보세요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초대의 교회를 기초를 닦는 때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한 다음에 보호사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지금 시점인데 여기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뭐죠 한 종류는 참 좋아가지고 말이야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좋아가지고 영접하고 믿고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하는데 또 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항상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던지면 그걸 잘 받아가지고 믿습니다고 아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각도를 삐뚤하게 해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런 물이 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취했다 그만 얼마나 따깝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옷에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저거 정신없이 행동한다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성령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아멘을 믿고 순종하는 편에서 해야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시다가 역사하는 걸 보라고 이 모든 역사를 성계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부 구구절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고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 상징적으로 표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바람처럼 또 혀처럼 또 갈라지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성령 역사를 분명히 분별해 가지고 바른 깨달음으로 바로 믿어야지 잘못되게 깨달아 가지고 성령 역사를 잘못 알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억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 어떤 성령이라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있잖아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랬다 그러잖아 이거는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부산의 옛날에 그런 얘기였다는데 그게 좀 광조를 믿는 사람인가 보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 어떤 여자가 자꾸 그 자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해 가지고 자꾸 몸에 끌린다 감동이 온다는 감동 저 여자가 그 과부를 너무 자기를 사모하고 끌린다는 그래 부인이 하나 의논했대요 내 마음이 자꾸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인이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하시면 그럼 같이 한밤 자야지 그래서 한밤 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의 역사를 순종합니까 마귀 역사를 순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령에 의하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파의 한몸을 이룬다 한몸된 부부입니다 한몸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이거 이상하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감동을 해 가지고 이 여자 딸하고 저 여자 딸하는 그런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싸운 거 원치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시고 겸손하라 그러시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러지 절대로 하나님은 물고 찍고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좀 못난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잖아요 그러면 잘 받들여야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성의 역사 아닙니까 남편들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사랑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된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님을 오해야만 됩니다 자기 감정에 좌우되면서 성의의 감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싫지만은 시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입니다 성령님도 따라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보세요 우리 벌어두지 않으시려고 말이죠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구석을 완성한 다음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같이 벌어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자는 이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의 세계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구원 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